아이고 젊은 아이가 원 조선시대의 예측도 아니고 그거 차옷을 타고 배옷을 탈태미신 뱅뱅 돌암쩌멍이 아방에 불러가면 원 젊은 아이가 원 배설이가 자기도 꼬느라는 안될려고 누게 또 뱅뱅 돌멍 누게의 말을 아방도 그냥 보면 혼자 하장 요새는 중중중중 혼자 말하는 게 막 늘었으다게 아니 저 현량이 말이야 게 아이들 연결은 서이사 점심 뭐 제주도 구경도 못했고 어디 미신 차 타고 미신 배탈 미신 뭐 가파도 요만하다 요소를 갔다 왔대 나이가 미신 머리가 뱅뱅 돌암쩌멍이 감쩌멍 눈물 콧물 팡팡해가멍 들어와가는 꼬는 소리지게 아이고 긍허는 아이들 이십네다게 아이고 나도 원 요새사 긍하님쯔만은 저면날 완행버스나 탕 어디 성산이나 쯤 갔다올 때 대민 난 양 어디 짐역 넘어가민 그자 내려부러 시민 헐마니 그자 속이니 글래글래 여가멍 그자 샤뚜커멍 그자 아이고 나 살려줍소 나 살려줍소 막 나도 이거 제법 해 나수다게 난 원 그거 다 거짓깔 닮아 원 세상에 배탕도 죽어죽혀 죽어죽혀 배에서 통 내리면 말짱 요거 차탈 때도 나 오피스탈 때는 주거지 켜느당 지가 운전할 때도 반찍 딱 거짓깔 아니라 그거 아이고 그난 이것도 떼영 참 시기가 있나고 나도 옛날엔 참 이거 버스만 탕 어디 가져너면 그자 이걸로 영 그자 봉다리 맺게 그 미리 준비허구 여산을 잘 허영 타지 않으면 참 놈 구체해지 카부대 널 만이나 맹시메이수가게 그는 서문난 양 원 찰타민 이거 허는 것 때문에 원 옛날엔 어디 가구정도 아니고 가젠도 아니었지만은 어느제부턴간 원 이거 직행 나온 후론 화살 이것도 괜찮여지고 또 아방추럭이라도 탕 어떤 영 창문도 열고 보름 건불리만 가면 어떤 아냐고 이것도 참 떼에 따랑 떠나지는 것 떼가 아니고 이 사람아 그 배설 훑은 서방으로 살아가니까 인혁 배설도 괜찮아진 거지 아이고 배탕배탕헤에도 참 양 이 가차운 디 가는 건 긍에도 이거 허민 이제 허설가민 내릴 거난 초마도 지국 가파도나 마라도나 어디 소송 갈 때라도 그건 참 가는 질이 쫄르난 허설 존들만 헌디 아이고 연날 참 요새 카페리 고찌룩 좋은 배 안이 나올 땐 이거 탕 밤새 그자 바닥이라도 세워놓으면 그자 이걸 그 배에서 얼만이나들 허이수가게 요새사 세상 좋아지는 그자 배도 큰 배 나오고 배난하게들 댕겸 주만은 처음이었던 날사 이것들 하영하지 않이수가게 아 그만히 고리처 주댕 봐도 말이야 그 미신 뭐 약 먹고 귀밑 몇 미신 미시고 부치고 미신 뭐 그게 할 게 아니고 배또롱 쏘면 은단 몇 개만 탁 다방 탁 밴드로 탁 부치면 아니 헌데로니까 에이 그 참 연한 아방 배또롱의 은단 붙여 붙여요 나 그거 쌍방울의 은단 열 방울 붙여도 이거 허는 사람은 배 탐이냐 존디지 못하여 허는 사람은 허여 그걸 준산을 조경 그 배또롱의 옷을 널른 사람들은 옷을 하영 담아야지 이 사람아 그걸 낯으로 곧 몇 방울만 담으면 안되고 아이고 경의인 어떤 사람인 미시고 이거 이거 차나 배 타기 전인 미시고 머금인 또 아니지왕 속을 비우려는 허영 경의해봐도 홍고찌지르구 경하니 영 미시고 돈 돈 하게 먹어서 흔들려 불지 아니영 이거 아니었던네 영 미시고 머금인 먹은대로 다 개와불고 아이고 모쩜딤 저 모쩜딤도 참 어디양 잘하시면 어디강 세우려니라도 허영 내려불고정해도 배 탐가당 이거면 내립지도 못하고 얼만이나 괴로운 중 아람 속아기 그거 별 방법들이 다이신지 나만을 들어봐 그거 좀 별 희한한 방법들을 다 곧는디 그거 허는 사람은 허여 그거 니 나가 곧는대로 은단만 다 거면 아는다니까 아이고 부쳐도 허여쩌니 속아기 나 서문나 양 저면날 저 영도에 잔치 먹으러 가진 두루부짠 두루부짠 그거 배 탐간 서문부산항에 내려놨 나 히어뜩해불어 나 걷지 못해 고죽해놨 중 아람 속아기 탐간 서 Regel 탐간 서략 샐브레이 탐간 서략